오랜 정성과 기다림 속에서 소중하고 귀한 성분을 얻었습니다. 그 완벽한 효능이 주는 놀라움을 경험해 보세요. 환경평삼 RG3가 여러분께 건강한 행복을 드립니다. 바쁜 일상에 지친 당신에게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제공합니다. 우수한 효능으로 우리의 생활에 활력을 주는 고마운 홍삼은 면역력 개선부터 항산화, 간기능 보호, 항암작용에 이르기까지 정말 탁월한 효능을 지닌 훌륭한 성분을 갖고 있습니다. 환경홍삼 RG3, 홍삼의 특별함을 더욱 높였습니다. 건강한 삶을 약속드리는 셀루스에서 개발 생산한 환경홍삼 RG3는 기존 홍삼 음료 제품 대비 최고의 효능을 보여주는 제품입니다. 환경홍삼 RG3에는 홍삼에서 추출되는 희귀 진세노사이드 RG3가 다량 포함되어 있어 면역력 증강 및 항암작용에 더 강한 양리작용을 가지고 있으며 3단 추출 가공법을 적용하여 타사 제품 대비 우수한 성분으로 흡수율 및 효능을 높였습니다. 환경대학교 생명공학과 최고의 연구진이 함께 연구개발한 환경홍삼 RG3 차별화된 홍삼 제조 과정 개발을 통해 중요 성분인 RG3의 추출량을 증가시켜 제품의 성분을 강화하였습니다. 환경홍삼 RG3는 육년근 홍삼과 희귀 진세노사이드 RG3를 강화시킨 아주 훌륭한 홍삼 순수 추출액입니다. 희귀 진세노사이드 RG3는 항비만효과 항신경보호효과 또 항암효과를 가지고 있는 아주 우수한 진세노사이드입니다. 환경홍삼 RG3는 홍삼을 순수 추출한 홍삼 순수액으로서 누구나 마셔도 좋은 안전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대한민국 명품 육년근 고려형삼만을 사용합니다. 첨단 추출 가공법으로 진세노사이드 RG3의 함량을 높였습니다. 아무것도 참가하지 않은 100% 홍삼 음료입니다. 264종 농약검사를 완벽히 통과하였습니다. 안정성 100%로서 안전하게 믿고 드실 수 있는 최고의 홍삼 음료, 항경홍삼 RG3입니다. 인류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기업, 셀루스. 셀루스의 모든 가족들은 자연의 건강을 그대로 전해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항경홍삼 RG3는 셀루스의 깨끗하고 쾌적한 생산시설에서 안전하게 생산되어지고 있습니다. 엄선된 고품질의 홍삼을 GMP 인증 시설에서 정성을 다해 제조하고 있어 고객 여러분이 믿고 드실 수 있는 최고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원재료 선별에서 제조, 포장까지 셀루스는 믿음으로 고객 여러분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환경홍삼 RG3가 전해드리는 홍삼의 신비로움은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건강한 행복이며 국내를 넘어 전 세계인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자연과의 조화를 통해 고객 감동을 실천하는 기업 셀루스의 깨끗하고 있습니다. 셀루스의 깨끗하고 있습니다. 셀루스의 깨끗하고 있습니다. 셀루스의 깨끗하고 있습니다. 섀루스의 깨끗하고 있습니다. 셀루스의 깨재